경기도 남양주십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우리 가수분들 참 노래 드리니까 어떻습니까? 아 너무 좋아요. 옛 가요도 들어보고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이 트로트 댕진의 시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그렇죠? 네 그렇습니다. 자 그러면 또 노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 김영구씨가 준비하고 계시는데요. 고마운 당신에게 여러분 힘찬 박수로 함께 해주시고요. 당신 만나서 걸어온 세월 그 길을 떠나 보니 바람도 불었고 문비도 마친 그림 추억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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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